안녕하세요.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산수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산수국은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가는 계곡가에 석기가 많은 그런 땅에 주로 자생을 합니다. 이제 원래 꽃은 가운데 조그만하게 볼품없는 이게 진짜 꽃이고 이 가위에 크게 있는 이거는 가짜 헛꽃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자그마한 꽃만 가지고는 멀리서 벌라비가 보고 오기가 힘드니까 벌라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꽃을 만들어서 벌라비를 유혹합니다. 이 가짜 꽃은 색깔이 흰색이나 분홍, 파랑, 보라색으로 주로 피어납니다. 이 산수국을 약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양맹은 토상산, 팔선화라고 양맹으로 부릅니다. 맛은 맵고 시며 성질은 서늘한 양나무입니다. 이제 주로 어떤 병의 약으로 쓰냐 하면은 가슴에서 열이 날 때 또 음랑섭진 또 추웠다 더웠다 하는 학질 그런 병의 약으로 씁니다. 이제 이렇게 잎에는 감미성분인 필로둘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. 그 성분은 특이하게 말리면은 이제 그 필로둘신이라는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단맛으로 변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나는 차라 해서 감차라고 부르고 아침에 선임들이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제일 먼저 공량하는 차가 감차입니다. 이제 감차는 이 잎을 잎을 따서 이제 쪄서 말리고 쪄서 말리고 아홉 번을 구정구포를 해서 이제 차를 만듭니다. 그러면 이제 구강청량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심장병에도 약으로 사용을 하고 기침,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세에 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1회에 2g에서 4g 사이를 달에서 마시면 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산에 자생하는 수국인 산수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